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 제가 어제께 브리핑을 한번 도와드렸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구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현대차 지금 계속 우상향 하면서 벌써 19만원을 좀 뚫었습니다 19만원을 뚫고 계속 고공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현대자동차 이거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4대 미래사업 전략이고 60조원 투자하기로 했죠 60조를 투자해가지고 미래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전기차는 제가 이 GMP 이번에 출시하면서 항상 말씀드렸죠 2040년까지 전 모델 전동화 추진하구요 2021년 초고속 충전소 29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2026년 화물용 무인 항공 시스템 UAS 출시하구요 그리고 2028년에 UAM 실물 모델 출시가 이제 나와있구요 자율주행은 2022년 레벨 3 부분 자동화 양산차 출시하고 2024년에 무인 자동화 발레파킹 차량 양산한다고 나와있구요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 HTW 출범하고 2030년에 수소연료전지 3개 70만개 판매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60조 제가 말씀드렸죠 60조에서 60조인데 현대자동차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총 36.6조구요 그 다음 미래사업 부문이 23.5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24.7조원 그리고 설비투자로 11.9조원 정도 투자한다고 나왔구요 그리고 미래사업 부문은 전동화 10.8조 수소차, 수소사업 이제 4.1조, 자율주행 1.6조 모빌리티 서비스 1.2조, 커넥티비티 1조 그리고 UAM 및 로보틱스 4.8조 로보틱스 굉장히 좀 크죠 미래사업에 근데 이제 현대차가 내놓은 이런 현대차가 내놓은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는건 어떤거냐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것들 인해서 좀 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쭉 올라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슈가 확정이 되면 주가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는 부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오늘도 뭐 제네시스 관련해서 이슈 나와서 계속 지금 조금씩 뭐 보압권이지만 계속 우상하면서 0.8%씩 뭐 1%씩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현대차는 올라갔다가 좀 떨어질 만하면 이제 뭔가 확정이 돼서 떨어질 만하면 다시 이슈를 내놔서 또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년 일단은 친환경차 라인업 변경 순수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요거 뭐냐면 디젤하고 휘발유 이제 안 쓰겠다는 거죠 무조건 전기소수 하이브리드 차등 판매 라인업 신재생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 내연기관 유지하고요 비중은 2040년까지 50% 미만 수출을 하는데 이 나라에서도 휘발유하고 전기차 휘발유하고 이제 디젤 차량 제외하고 전기차로 만들겠다 50% 미만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성능 향상 위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준비 2030년 본격 양상 뭐 요런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자율주행 3레벨 나와서 자율주행 가요 그러면은 확정이 됐어요 주가 조정 받으려고 하면은 어 전기차 신환경차 그 뭐 그 뭐 예를 들어 유상증자나 뭐 요런 무상증자나 요런거 이제 돈 끌어와가지고 아 우리 전기소수 하이브리드 요번에 차 출시 아이오닉5 출시한다 어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슈가 나와서 또 뭔가 확정이 되면 또 떨어질 만하면은 아 우리 그 인도에 요번에 전기차 뭐 백만대 수출 계획이 잡혔어 뭐 요런 식으로 또 떨어질 만하면 이런 이슈 만들고 또 떨어질 것 같아 어 우리 로봇으로 요번에 뭐 뭐 요번에 트럭 이제 배달 배달 시험 했는데 배달 성공적이었어 또 오르겠죠 요런 식으로 어 계속 떨어질 확정이 될 만하면 다른 이슈가 겹치고 요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을 수 있어요 단기적 고점 찍고 찍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찍고 내려오기보다는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주식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 요런 식으로 아이오닉5 출시 2025년까지 12대 이상 모델 계획 그럼 요것만 봐도 어 내년에 아이오닉5 출시한데 전기차 어 만들어졌어 성능 굉장히 좋아 어 확정됐어 떨어져 근데 어 또 제네시스에서 모델 나왔어 요번에 어 요번에는 5분에 100km가 아니고 요번에는 5분 충전하면 200km까지 갈 수 있어 그럼 또 오르고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도 내년 전용 전기차 모델 봐봐요 내년에 나오고 요것도 내년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는 제가 따로 만든 거니까 요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어 관련해서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어 제품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요런 식으로 콘셉트카 굉장히 어 좀 타고 싶게 생겼어요 약간 미래적이게 이런 차가 이제 나온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콘셉트카니까 일단은 양산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형 초고속 충전설배 하이차죠 어 만든다 어 요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요 요것도 디자인이 약간 벤츠같이 되게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제네시스도 이제 해외 차랑 벤츠나 BMW 같이 쓰면 전혀 안 꿀리잖아요 제네시스가 그래서 저희 나라가 그만큼 현대차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도 한 번씩 찾아보시고 요런 EGMP 3차 입찰 하이니켈로 승부 요런 것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겠죠 요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봤을 때 뭐 배터리 업계 뭐 요런 식으로 제가 사실 뭐 읽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그냥 EGMP만 검색하셔도 나와요 뭐 요것만 제가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EGMP 기반 아이오닉7 지금 내년에 아이오닉5 나오는데 아이오닉7 배터리 공급사 선정 입찰 약 10조원에 이르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요런 식으로 니켈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A 니켈 함량이 90%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승부수로 띄웠다 뭐 요런 식으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검토해서 보시면 되고 현대차는 저는 일단 KB증권도 그렇고 다 28만원 뭐 삼성은 21만원, 삼성증권 21만원 그리고 다른 뭐 하나 금융투자는 25만원 요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20만원 선은 무조건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후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고 하단 부분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12월 7일날 오늘 종목도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고 뭐 3전 2승 1패 3전 1승 2패 그리고 3전 3승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나가면 여기서 뭐 세 종목이 다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수익이 나고 한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투명하게 게시판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소장님 소개 말씀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 뭐 다우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현재 시간 9시 9시 대우 PNC 현재가 10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가 같이 나가요 1050원 손절가 980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종목 현재 시간 9시 1분 TNR 바이오팩 현재가 21,500원 1차 목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세 번째 9시 2분 박셀바이오 현재가 12만 2,000원 1차 목표가 12만 5,600원 손절가 11만 8,000원 이런 식으로 금일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9시 2분에 추천드렸던 동목 뭐 9.5% 상승 이런 식으로 수익이 이렇게 났다는 거를 이렇게 매일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금일 수익 종목 대움 PNC 박셀바이오 보유 종목 TNR 바이오 보유 중인 종목은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켜주세요 하면은 처음에 이제 보셨던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 대응을 이렇게 이거 다 계산해서 해드린 거니까 이거 잘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테크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금일 보유 중인 TNR 바이오팹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계속 계속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저희 뭐 VIP랑 무료 종목 수익률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들 평균 또 이게 수익률이에요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평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누적 합산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단기적 손실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싶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이제 게시판을 통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렸고요 보시고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